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의 말씀에 그냥 참고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는 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역사를 보고 뒤를 돌아보죠.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계획할 때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애언을 보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경 말씀들이 애언으로 가득 차 있고 샘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경, 모세 오경, 펜타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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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투크, we can find a lot of answers in our lives. 왜냐하면 오경은 성경의 하나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오경이 그렇다고 오늘 특별히 민숙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에 이게 마치 처음과 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숙이 21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네게브 지방까지 올라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how this story starts is, we can see that the Israelites have come all the way up to the area of the Negev. 아, 이게 아다림 길까지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we can see in the first verse that they have already come along the road to Atherim. 아, 이제 지금 이 지역은 이후에 시문 지파가 점령했던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Later on, we can find that this area is, in fact, the place where the tribe of Simeon had come to conquer.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정복할까 말까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아다림 지방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 광야까지 이제 바로 왔으니까 이제 가난을 올라가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그 땅에 올라가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Now they can see that from all those ways from Egypt to the land of Canaan, they have come a long way.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And now maybe they had a lot of joy and a lot of hope in what they're going to see in this land of Canaan.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길 올라가지 말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호르마 산으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으로 우회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in chapter 21 verse 4 we can see that they traveled from Mount Ho, Hoar, along the road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자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통하여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을 다 왔습니다. 이제 마치 축포를 터뜨리고 뭔가 파티를 할 그런 지경에 왔는데 모세가 다시 물러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였으면 아마 모세는 탄핵을 당했거나 뭐 어떻게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독단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으면 제거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힘이 없었고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리가 거의 뭐 40년, 39년을 이래 왔는데 이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둘러서 가느냐라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가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뭐죠? 만나를 우리가 언제 먹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불뱀이 진짜 불뱀이었는지 일부 불뱀에 물려서 했는지 뭐 여러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욱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라 생각을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세를 굉장히 계속 원망을 했겠죠.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냥 만땅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점점 더 심해 갔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처방은 뭐냐면은 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이제 잘 될 줄 그렇게 이제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로 말면 아마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확 잘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기도하면 자기들 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하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다라는 의미가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면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최초의 범죄는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학과를 봤던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불편을 주었던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그런 것을 계속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픈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봤을 거고 아픈 가족들은 이 어려움이 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치료 방법이 있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치료법을 따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병원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모세의 처방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물렸던 그 뱀의 모양을 한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세우고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래국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량에서 검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잔치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만약에 검송아지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더라도 뭔가 새의 형상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그 형상이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뱀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뱀이 아니라 아주 보기 좋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낫겠다 이랬더니 생각이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는 그런 유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상시 못하도록 금이 아닌 노스로 그리고 좋은 동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오하는 뱀으로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 아픈 상처를 보지 말고 노뱀을 보면 낫는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치료법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들 가운데서도 노뱀을 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여자들은 나는 뱀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뱀 보기 싫다 뭐 뱀 보면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뱀을 쳐다보면 낫을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보라면 보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라는 걸 할 때마다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훗날에 메시야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에 3장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노서로 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서로 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노서로 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 말이 제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가 있는 그런 노서로 된 예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게 안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리로 된 예수의 형상이 우상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구리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옛날에 일어났던 그 해프닝을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록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주일 예배가 뭐가 필요하냐 차라리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재밌게 놀면 더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끼리 만나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즐겁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끼리 한 축제가 오래가면 우리의 상처를 덜 추워낼 뿐입니다. 사람들의 축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어합니다. 중세의 기족들은 자기들끼리 파티를 했는데 가면을 쓰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 파티가 오래되면 마스크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어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마스크를 보면서 파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싫어해서 오늘날은 팩트를 폭격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팩트 폭력이 영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앤드류? 아하, 영어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팩트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면을 주시는데 그런 종이 가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면은 은혜와 용서의 가면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그 치료의 가면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뱀으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we can read about this bronze snake that later becomes Jesus. 메시아, 메시아. becomes Messiah. 그분이 예수입니다. and He is Jesus.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상처를 보지 말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we become the people who do not try to look into our scars but into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를 보십시오. 정쟁들이 난무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But instead into Messiah, where we can see in this world there are so many conflicts going on. 서로 이제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죽인다. And they are trying to hurt each other, trying to scar each other more.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노뱀을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ut it does not say to look towards this scar, but instead to the bronze snake. 예, 오늘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re in John 3.15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You can read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And the next verse is the ever so famous verse that we know.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Jesus has come to us as Messiah and He was the one that was ever there. 그분은 노뱀의 예배를 왔지만 뱀이 아닙니다. He came as this bronze snake, but He, in fact, is not a snake. Some people do not like Him, like a snake.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바라봐야만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갑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